자, 균형감각과 합치하는 강호동이죠. 벌써 따뜻하다. 자식이에요. 절대 안 들려, 절대 안 들려. 자, 현재 스코어. 자,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자, 못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? 과연? 자, 못 일어나는데 경기 끝나죠.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갔다, 들어갔다. 신생아, 신생아. 신생아. 됐어요. 자, 현재 스코어 천군이 1대0로 앞서가고 있고. 두 번째 대결. 준비, 시작! 뛰어! 버티고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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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! 밀어내라! 어? 야, 각팀 대wer평이다! 세다,ργ Kyle 가자! 내가 왜 하면서? 다가! 자, 1번 더! 다가! 다가! one 2번 더! 야, 날로 돼, 날로 돼. 날로 돼. 호동이 피하는 거 멋있었어. 그렇지. 안 들려, 안 들려. 야, 이게 무슨 일이야. 이걸로 돼, 이걸로 돼. 이게 무슨 일이야. 이걸로 돼, 이걸로 돼. 이걸로 돼. 자, 우리 정본 승리. 강호동 씨. 괜찮으세요? 이렇게 드릴까요? 아니, 이미지 때문에. 찬바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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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바리죠?